광주시민 여러분, 길고 길었던 암흑의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빛의 광주시대를 열어봅시다! 이 나라의 질서와 번영은 바로 너희들의 선무활동에 달렸다 각하를 위하여! 얼굴을 가릴 것! 이름을 씌울 것! 우리는 편의해! 가자! 광주로! 저 새끼들 참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다니께! 넌 딴 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유리금반 감시해. 신나! 신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하고는 다를 겁니다. 제가 전단지를 만들게요. 우리가 그네들을 손과 발, 목소리가 돼야죠.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을 내란 음모 세력으로 몰아가면? 광주시민 모두를 죽인다는 건가? 지금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대요. 지금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대요. 광주역에서 집단하는 게 있어. 네, 함께 믿고 있었어요. 그냥 동원으로 쿨타가 안아가면... 지금 광주역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